아 아 오늘의 소감을 한번씩 만들어 볼 수가 없죠 아 이제 바로 봐물 수 있겠다 보자입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전래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채용이 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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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rowded 오늘도 준비했어요 오늘이 부터 만나요? 아 아니 콩티폰 키튼 티스쿠아미 마이 로드아이다 아아! 포코 자로 나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준비해서 한국말로 조금만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하우스 눈상골이 있을듯이 내가 오늘이 저희 tour 마지막 날이에요 한국으로서 타격 부와 공포그라오나 여러분 저희 여기 올 때까지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마이 로드아이 기다려주실 거죠? 여러분 저희 저희 진짜 빨리 올 거예요 저희 진짜 빨리 올 거예요 저경'm 그때도... 오늘처럼 되게 신서ние 많이 놀아요 우리 등반한 라우마 프로 끝판 빰분인데 beh 신청 협정 벌써 가운수현 빰블란 your LED 우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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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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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우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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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우지맨 오늘로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득이 많은가 이... 아... 암문도 아닌 저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까지 올 수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치의 의미 저희는 정말 너무 고용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생하셨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행복할 수 있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I don't know if you are a girl 아이가 너무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와비 상자의 짜끔바이 몸을 흘러가 fall 이제 마지막 Fol연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Fol연을 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잘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이king 속상에서 랩으로 인정 große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웨어 날에usa는 워어 날에 대한 고향을 많이 흥미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제가 웬트럴하나 투어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피슬로이 아미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판매 피슬로이 아미 사랑해요 여러분 다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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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시 머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다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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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랄까 너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 바람이랑 이 온도 완전 너무 안 좋게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아의 리랑 모멘니 장검 장고장 후 하하하하 나 여기서 장고장 후 권도 권야 장고 진짜 뭐 마지막 공연이라고 했지만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돌아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거 내가 굉장히 행복한 기회로래에 남겨 놓을 것 같아요 행복하네요 나는 넘어갈게 짱꽁 행복합니다 짱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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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이에요 이 래. 하 是 다시 오고 싶어요 딸짱 빵빵의 진짱 마지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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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이 순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곧 나 약자할 류 모메니 저는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더 멋있게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또 나 같아, 오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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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울도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네 나도 정말요? 찍으러 가 네 네 하자 오셨나요? 네 네 하자 네 네 네 지금 이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상처럼 BTS라도 하셔서 우리가 이게 똑같네 그랬었는데 근데 나니랑 로피파매도 타이고는 치우고 미팅을 했었는데 오늘 랑완 진짜 너무 싸워 너무 안파네 아무튼 너무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이 Love Yourself 그 투어는 끝이 나지만 Love Yourself 투어 또 족롱팔 대화와 함께하는 과정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같죠? 네 제가 이 깨끗은 까멘은 뛰어난 암튼을 확신합니다 내가 넷게 그려야 할 수 있겠지 비니나 지금 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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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띄워라코! 다음은 띄워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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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태국에서 두 번째 스타디움 공연 정말 최고였습니다. 본니 콘서트에서 나의 스타디움 띄워라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매우 와 저 미 롱파 어떤 그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이 못했을 때 왜 3개의 상황이 있습니까? 띄워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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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동도 띄워라코! 띄워라코! 오늘 마지막 오늘 듣기 시치니까 띄워라코! 띄워라코! hears ricda시 makروح인 배 einz Kara 띄워라코! 띄워라코! okay you don't want me you don't want me love yourself love yourself oh 이렇게 오늘로 love yourself tour 끝이 납니다 언니, love yourself tour 하고 깬티, 센서 폰탑 시작은 서울에서 했지만 마지막은 박폭에서 하게 됐네요 그럼 돈, 티쿤옹 소우 땡피타이 티쿤태팡 왜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저녁이 하면 이 여름 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많으신 분들도 감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감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태국의 구정이라고 들었는데 소중한 시간 소중한 쉬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최후의 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